동부전선 동부전선 에로 꼬지는 반경 2.5km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. 이 고주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것 같냐? 여기서 네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뭐야 이거? 빨갱이들하고 내통을 해? 그냥 떠나. 여기서 죽기 전에. 다 똑같이 전쟁을 덮고 있어. 다 같이 지옥을 덮고 있다고 이 새끼야! 네가 진짜 지옥을 알아? 이 새끼야! 아니 말해! 아니 아니! 에로 꼬지를 놓고 버리는 마지막 전투가 새끼야! 사라 들어갈 줄 알았네? 12시간만 벗어라! 하나 더! 집에 가자. 불길! este Team 2